네 이 새끼 어리 아이가? 아직도 뽕 맞나? 건강검진 받았다 이 새끼야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소화가 안 돼야 이 미친 새끼야 카페지는 뭐야지? 뽕을 쳐맞나? 내 간자분을 하던 몸배렀다 환기 좀 시켜라 야 도박하는 애들이 폐가망신으로 뒤지는 게 아니라 폐질환으로 뒤지는 거야 야 저 기념이 뭐야? 선풍기냐? 아이씨 놀래라 못고 이거 아우 쌍 아우 야 잠깐만 청소 도구가 없네 창문 떼베끼시는 분은 아니고 그럼 뭐 경찰 경찰 뭐 그런 건가? 오 야 이러고 있는 내 할아버지니까 되게 고맙다 야 아우 나 씨바 정말 진짜 시장한 신발인 거 같아 아니 전백짜리 고스톱 치는 거 잡겠다고 이러고 위험하게 있어요 넌 고마우니까 내가 앉아갈게 야 너네 저쪽과 손도 서있어 우리 우략쟁이 담당이니께 예? 야 현동아 가자 밥시간 다 됐다 너 어디 가냐? 도망가게? 아 그럼 뭐 진짜 밥 먹게 나 일일 일시 가잖아 아까 밥 먹었어 야 여기 동선 몇 개 안 나오더라 야 거 문 열고 나가면 거기 누구 있겠니? 아 차! 어! 아이씨 아이씨 가만히 좀 있어 일로 안 나와 제가 범행을 잡아본 적이 없어 설레가지고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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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 아하 이거 열면 뭐 또 누구 나오는 거야? 어? 어? 그렇지 아이고 이건 또 왜 내려가고 있어? 어?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저기랑 저 일행 아니야?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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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아주 어어허 아 찬이 모양새 빠지게 이게 뭐냐 이게 이게 어? 밧줄 연결했으면 점프 쫙 캐가지고 창문 가장창 깨고 여기서 악그러기 쫙 하고 경찰봉 쫙 하고 한 대도 안 맞고 발대까지 까고 확 엎어뜨리고 수갑 딱 채우고 미란드 원칙을 확거리면서 업고 그런 모양새 아니야? 돈 없어 이 새끼야 창문 깨주면 누가 변상해 하여간 대한민국 짭새들 가난한 거 이거 인권 문제야 사람이 문제인 건데 또 뭐 에어팩 하시게? 아시네 어디서 본 걸 있어가지고 그 안 돼 이 병신아 진입해 환동기 날랐다 나가 나가요 안 되네 아우 씨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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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장님 가 가 가 가 아우 가 가 가 흰색 넷 dibcu 선생님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에이씨 툭 Oh, my darling Yeah, I can't stop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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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달리기를 못하면 뭐라도 치워 탈 생각을 하셔야지 어 꼭 그렇게 팔로만 뛰셔 뭔 고집이야 그게 아이고 많이 아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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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